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프로필 촬영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쫄딱 갔네요 팬분들 이방 사진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진영 촬영하는 영상 촬영하는 영상 출발 촬영하는 영상 촬영하는 영상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 영상이 조금 하사하니 봄 같은 느낌으로 예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!